불채 몰아간 MC 김첨입니다! 그런데 얼음이 이거밖에 없어? 가그룹도 넣어야 돼. 그게 더 차가워. 왜 이렇게 전혀 게임이 훌쩍해지냐. 그런데 못 참겠어. 어떡하지? 조용, 조용! 동상 걸리는 거 아니야? 정말 죽을 거야! 야, 나 뒷걸아야 돼! 뒷걸아야 돼! 한 명은 음악이 안 남아요. 그 사람을 맞춰보세요. 어머. 동생이 드디어 안 돼, 안 돼! 매운 김치 있고 설탕, 소금 있어. 한 분만 안 드시는 거죠. 그분을 맞출게요, 우리가. 어, 도와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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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급화에서 욕을 해, 와. 얘가 바보같이. 도움이 먹어야지, 도움이 먹어야지. 어떻게 참아, 이거를? 못 참아. 입술이 빠지게. 맞아! 내가 정확하게 봤어요. 니크로스 준비해서 발랐는 줄 알았어요. 시간이 점점 지나면 줄일 수 있어. 오빠 빨개지는 거야. 코너스 준비해서 properties 도와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